강남서 유공업소 유착비리는 10년 부기설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직 경찰관입니다. 한 클럽에서 발생했던 폭행 논란이 쏘아올린 버닝썬 의혹이 이제는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관계로 정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경찰과 유공업소 간의 유착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1999년 인천 화재 참사로 드러났던 유착비리 그리고 딱 10년 후 지난 2009년이었죠.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의 고백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버닝썬 의혹까지 공교롭게도 10년에 한 번씩 경찰과 유공업소의 유착관계가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남서 유공업소 유착비리는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설입니다. 룸살롱은 그 지역의 유공업소 중에 영업규면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10년 정도 하면 그 지역 경찰관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뭐 경제 원리도 아니고요.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가 범죄에서 지금 나왔는데 강남경찰서와 유공업소의 특수관계 형성은 10년이면 반복되고 충분한다. 사실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주 고급 술집 같은 게 다 집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걸 관장하는 경찰과 또 업소 주인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번번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물갈이도 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게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보면 큰 사건들이 10년마다 학문씩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처음에는 업소와 경찰의 관계를 하려면 일단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고 문제가 아주 움측이 되면 한 번씩 터지는 것인데 지난 2009년도에 룸살롱의 황제라고 하는 이경백 씨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룸살롱은 거의 많이 갖고 있는지 할 정도로 당시에 마사지 스캔들이라고 해서 경찰들 마사지 대신해주고 하는 등등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실은 그때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대거 다른 경찰서로 다 이동이 됐어요. 물갈이 가면 됐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경찰들도 그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짭짤하게 있었다는 걸 다 기억할 테니까 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이번에 번영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결국 이제 아주 경찰과 어떤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가 또 이번에 10년 주기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한 번씩 큰 사고가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공공연스럽게도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는 이 강남경찰서와 유흥업소의 유착관계 과연 이들의 연결골이 뭐였을까요? 다름 아닌 전직 경찰관입니다. 특이한 점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직 경찰관입니다. 전직 경찰관 중에 형사부서나 유흥업소 단속부서 생활 안전계 이런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장하고 깊숙한 친분이 자동으로 쌓여지지요. 단속에 밀접한 그 지역 파출소나 생활 안전계 이런 사람 주요 핵심들을 선배니까 동료니까 밥 한 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술 한 잔 드 가면은 금방 매수되는 거죠. 그런데 저 말대로라면 전직 경찰관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은 유착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전직 경찰관을 없앨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전직 경찰관은 아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유흥업소하고 유흥업소 조직폭력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 유착관계 못 끊죠. 왜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상 외국 영화들을 봐도 항상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모든 유흥업소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할게요.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왜냐하면 유흥업소 보면 술 있죠. 여자 있죠. 탈세, 불법 주류, 미성년자, 거기다 성매매까지 온갖 인간의 용방과 관련된 불법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게 유흥업소 아니겠어요?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그런 탈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유흥업소는 아니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사, 검사, 경찰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단속하면 뭐가 걸렸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유흥업소? 그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유흥업소에서 불법이 저질러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 둘이 쌓아 만나면 비리가 모락모락모락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전직 경찰관이 없다고 해서 이 구조가 없어질까? 그것도 아니다. 버닝썬의 경찰 유착 비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등장한 미성년자 손님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이 해결사로 등장했다는 사실 지난번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결사가 돌연 많은 기자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브로커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기자들 앞에 나왔어요. 이재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나선 겁니까? 일단 사건 먼저 한번 짚어보면요. 이런 거죠. 전직 경찰관이 화장품 행사를 옮겨서 화장품 행사에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화장품 행사를 버닝썬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강남경찰서로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업병질을 당하게 되면 대규모 화장품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전직 경찰관이 기존의 인맥인 강남서에 돈을 뿌려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 이게 사건의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경찰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지방청에 오늘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임원씨를 소환한다길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전직 경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한 사람 그리고 이 수사의 경찰 여기에 조직평력배, 변호사까지 끼워서 굉장히 무섭고 치밀한 어떤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음모를 꾸민 거다. 본인이 어떤 함정에 빠진 거다. 본인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뭔가 음모에 말려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 관련된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데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 관련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다.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영뚜의 음모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경찰에서는 쳤는데 검찰에서 일단 돈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이 버닝썬의 대표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을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 경찰한테 준 거예요. 검찰의점을 보니까 왜 중간에 준 사람만 잡아놨고 원래 돈 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은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더 큰 다른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불 작전을 사실 저는 벌인 걸로 보여집니다.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해당 전직 경찰관 기자들 앞에 와서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운을 뗐죠. 그런데 버닝썬과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은요. 덮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버닝썬의 또 다른 강남경찰서 라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요. 이건 뭡니까? 강남경찰서에는 경찰 발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경찰서 있습니다. 경찰 발전위원회. 그 위원회는 많잖아요. 지역 유지들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검찰청에 대한 범방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 예방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뭐가 비슷한 건데 경찰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 명단들을 보면 최모 씨가 있다라는 거죠. 최모 씨가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전원산업 대표. 전원산업 뭐하는 데인가 봤더니 르메르디앙 호텔 소유. 르메르디앙 호텔은 뭐하는 데인가 봤더니 버닝썬이 입주해 있는 그 호텔. 그 문제의 클럽이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경찰 발전위원으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최모 씨는 단순히 임대인이 아니라 그 버닝썬에 어느 정도 지분도 출자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분까지 투자를 했고요. 네. 전원산업이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강남경찰서 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이 버닝썬에 대한 모든 문제와 경찰서의 문제를 무마시켜주는 연결거리가 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인 거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들의 민원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아니 도대체 경찰 발전위원회가 뭡니까? 뭐 하는데요? 경찰 발전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서마다 다 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치안을 펼쳐라 이런 의미에서 만든 위원회일 텐데요.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지역 유지들의 어떤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위원회를 꾸릴 때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을 다 배제하고 주로 지역에 있는 교육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좀 공익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꾸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버닝썬에 투자한 호텔 주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호텔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이건 유흥업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강남경찰서 경찰 발전위원을 봤더니 39명 중에 24명이 사업가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강남에서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가 넓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취지. 그러니까 교육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취지에 좀 어문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경찰 측은 버닝썬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경찰 발전위원회 위원과의 관계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최 모 대표를 중심으로 관계를 살펴보면 이 특수관계라는 거를 누가 봐도 다 알겠어요. 그렇죠. 최 대표도 버닝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임호 씨도 보니까 최 씨가 운영하는 전원산업의 사내의사였어요. 다 엮여있네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 발전위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버닝썬을 둘러싸고 3자가 다 어떤 유착관계 내지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완전히 손을 떼라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단 그래서 모든 사건 수사는 일단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강남경찰서 수사할 경우에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한 폭행사건의 논란이 시작돼서 이런 표현 있죠. 고구마 줄기 뽑듯이 줄줄이 계속 점점점점 큰 의혹들이 엮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야기가 확산이 될지 경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